안녕하세요. 오늘 분당 탑센터 통합 라인 미팅에 참석해서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서재영, 박태순 총장님의 산하, 김영준, 정우영 본부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샤널로즈 마스터 최수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장님의 강의인 백만각, 그리고 분당 탑에서는 백만관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또 이렇게 회장님의 아침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하니까 더욱 활기찬 것 같습니다. 먼저 사원재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사원재창 준비. 사원재창 시작. 영혼을 조용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영혼을 조용히 여기며 점점이 섬긴다. 가자, 가자,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통역 봉사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어에는 고지연 샤널로즈 마스터님, 영어에는 다니엘 님몬드 마스터님, 태국어에는 사이폰 투타 스타 마스터님, 인도네시아에는 라니 세일즈 마스터님, 몽골어에는 타미르 샤널로즈 마스터님께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의 본인 소개 스피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통역에서 태국어로 변경하시면 목소리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으세요? 네, 목소리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찍 스피치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연락받아서 오늘 제가 짧은 스피치 해드리겠습니다. 태국 상황, 지금 애토미는 어떻게 반전하고 있는지 네, 잔 들으세요? 잔 들으세요? 네, 보이세요? 소리 나오세요? 네,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러면 사이폰 투타 스피치는 나중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좀 진행하시죠? 네, 한국어 선택하시면 들린다고 하시는데요. 한국어로? 네, 제가 선택했거든요. 지금 들려요, 한국어로. 잘 들립니다. 네, 한국어로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들립니다. 한국어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태국 애토미 어떻게 반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년, 6년 전에는 5년 넘게, 6년 가까이 태국에서 삭세스 세미나 참석하는 의원이 600명, 700명, 800명 이렇게 계속 참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 11월, 12월달부터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12월달은 1100명 넘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1월달 올해 2024년 1월달 참석하는 의원이 1200명 정도. 네, 그래서 앞으로는 태국에서 애토미는 분위기는 주거든요. 여러 라인이 보니까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애토미는. 태국은 100만 값 방법 너무 잘 맞았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잘 웃고 인사도 잘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각 센터장들이 100만 값 하러 나갔더니 아주 좋습니다. 네,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아마 올해는 우리 매춘이 오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목적은, 개인 목적은 올해는 6월 안에 제가 리더스컵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리더스컵 들어가고 로열 리더스컵은 들어가고 싶습니다. 12월 올해 2024년. 네, 이렇게 태국의 애토미는 반전하면서 저도 태국 톱팀 리더이니까 떼돌롱 본부장님하고 톱팀 리더이니까 최선이 다해서 리더스컵 들어가서 우리 팀은 잘 관리해서 태국 톱팀 1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국에서도 톱을 찍는 우리 사이 콘서트 본부장님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는요. 슬기로운 톱센터 생활인데요. 오늘은 대구 톱센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는요. 대구 탑센터 센터를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요. 대구 탑센터는요. 센터장님은 서재영 박태숙 총장님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주소는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토막로 1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는요. 2호선 내당역 4번 출구에 내리시면 정말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오픈은 2022년 2월에 오픈을 해서 이제 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서재영 그리고 박태숙 총장님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2024년 새해에도 그리고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 드린다고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탑센터의 뿌리는 정말 또 깊은데요. 또 쭉 말씀을 드리면 대표 사업자 윤형영성 임페리얼 마스터님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 김연숙 임페리얼 마스터님 김영라 크라운마스터님 김연홍 크라운마스터님 그리고 분당 탑센터의 센터장님이신 노정구 윤은주 크라운마스터님 조수길 로얼마스터님 한상현 로얼마스터님 그리고 서재영 박태숙 로얼마스터님의 대구 센터장이 위치의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 탑센터의 시그니처 포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우리 대구 탑센터 그리고 MM9 사장님들께서는요. 모두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런 모양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우리 백조 임페리얼 마스터의 백조 모양을 형상을 하고 있고요. 두 개를 이렇게 붙이시면 백조 모양이고 하나를 붙이시면 월 3억 걸자고 이렇게 큰 꿈을 안고 이렇게 동그라미 포즈에서 사진을 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포즈는요. 우리 MM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김형준 본부장님의 미라클 메이커 MM에서 따온 미라클 메이커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탑센터 9호는요. 에터미 화이팅! 에터미 화이팅! 우리는 누구? 미라클 메이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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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탑센터 9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 메이커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잠깐만요. 네. 탑센터 위치는요. 이렇게 내당역에서 바로 여기 앞에 보시면 조그만 도보로 5분 정도 거리 아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네이버 지도와 팀 앱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에터미 대구 탑센터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당 탑센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도 꿀팁을 얻어서 저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에터미 대구 탑센터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대구 탑센터 시스템 일정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굿모닝 데이, 시스템 데이, 제품 데이, 원데이, 석세스의 날, 보호업자 데이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나눠진 데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중요한 미팅을 이렇게 색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팅은 이렇게 빨간 색깔. 석세스 아카데미가 가장 중요한 이렇게 빨간 미팅이겠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본사의 오롯 비전홀에서 하는 소소한 클래스 그리고 양재와 유튜브로 중계가 되는 본사 라이브 부엌 가스입니다. 분당 탑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탑 고셀즈 마스터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이렇게 또 꼭 참여해야 하는 일정을 이렇게 동그란 칸에 네모난 칸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 전에 이제 굿모닝 데이라고 월요일부터 말씀드리면 월요일에는 굿모닝 애터미를 보고 굿모닝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MM9 연합 라인 미팅을 저녁에 8시에 시작을 해서요. 연합 라인 미팅과 초청 라인 미팅을 번갈아서 주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요. 시스템 데이라고 해서 시스템 공유와 가이드북 그리고 연합 라인 미팅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화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품 데이에는 뷰티 데이, 체험단 공유, 쿡 데이, 두피 케어, 제품 체험단 공유 이런 식으로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탑센터에 가장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수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요일 날은요.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제품 체험단 시간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실제 뷰티 체험을 하시고 쿡 데이에서 메디쿡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두피 체험까지 하시는 체험 위주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은요. 이렇게 중으로 M&LINE 전체 제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M&LINE 소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세스 세미나 다음 주인 오롯 클래스 이걸 본사에서 하는 주를 빼고 나머지 주차에는 따로 이렇게 제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10시에 굿모닝 애터미 이후에는요. 팀장 이상 리더 굿모닝 아침 조회를 하는데요. 한 주간의 일정 체크와 지난주의 이슈 체크들을 하면서 팀장으로서 팀원 관리 노하우 그리고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화이팅! 구호도 외치면서 한 주간의 힘을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총장님도 함께 해주시는 시간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저희끼리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을 체크하고 서세스 인원이라든지 소속을 인원이라든지 이번 주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팀장님들의 어떤 일정들을 체크하면서 굿모닝 애터미 끝나고 중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중으로 많이 하냐면 저희 대구 탑센터 지역 우리 사장님들은 부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 일정도 보시면 센터 일정도 이렇게 보시면 저녁에 많이 이렇게 시간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줌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부업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센터에 그리고 이 시스템에 조금 편하게 합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조절해 놓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서재영 총장님 산화로 M&LINE 우리 김영준 조보안본부장님 산화로 M&LINE 우리 사장님들 모두 모여서 이렇게 연합라인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소척라인 미팅도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센터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요. 화요일날 잠깐만요. 화요일날은요. 이렇게 시스템 데이입니다. 시스템 데이. 시스템 공유하고 가이드북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도 적고 라인 미팅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셋째 줄 이렇게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날은요. 저희가 이제 M&LINE이 대구에 3개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백조 탑센터와 글로벌 탑센터, 대구 탑센터 3개의 라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합 대구 지역의 연합 라인 미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는요. 이렇게 사업 설명도 해드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좀 모여서 전체 시스템을 공유를 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요. 정말 시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도 적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요. 이렇게 줌 미팅도 함께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으신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줌으로 참석을 하시면서 시스템에 좀 조인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줌 송출도 우리 모든 시스템에는 줌 송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시스템 제품 데이인데요. 뷰티데이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뷰티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경락 마사지도 하고 뷰티를 조금 더 특화하실 수 있도록 초대도 하시고 다 함께 팩을 하시면서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그리고 앱솔루트는 어떤 효과,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뭐 더팽이, 스노우 이런 제품 공부를 하면서 실제 내 얼굴에 좀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새로 초대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또 마사지도 좀 팩 체험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또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게 센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복제해서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접목시켜서 미팅을 좀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또 알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쿡데이인데요. 정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밥도 해먹고 정말 메디쿡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 정말 메디쿡 정말 이렇게 전달하기가 힘든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쿡데이를 하니까 메디쿡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 정말 이렇게 팔린다. 실제 이렇게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정말 또 알찬 시간이었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소비자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메디쿡이 또 이렇게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이다 보니까 다루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달걀 직접 한번 해보시므로써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달걀 하시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 솥밥도 해먹고 우거지도 해먹고 하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또 이렇게 나눠먹고 하니까 수요일날은 신규분들께서 이렇게 초대가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렇게 기프트 이스 챌린지 시간도 한번 가졌었는데요. 모두 이렇게 만 원 이하의 상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물건을 고르고 그리고 애터미 제품 자랑을 소감하고 그 제품을 가져가시는 이런 시간도 마련했었는데 모두 다 이렇게 큰 박스인 줄 알았는데 안에 조그마한 상품이 있다거나 뭐 조그마한 상품인 줄 알았는데 안에 정말 좀 고가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 생각보다 고가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거나 하는 정말 좀 재미있는 시간도 이렇게 마련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수요일은 이렇게 좀 즐겁고 우리 사장님들께서 초대하셨을 때 좀 재밌게 애터미 어떤 제품들이나 이렇게 좀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 중 오늘 저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두피케어고요. 앞으로는 독서토론이라든지 시너지 앰플 챌린지도 우리 함께 하고 있고요. 슬림바디 챌린지도 수요일 프로그램에 함께 넣어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파트너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목요일은 이렇게 MM라인 소소클 제품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전체적으로 애터미 전체적인 제품들을 모두 이렇게 쭉 훑으면서 정리가 되는 시간이라고 정말 또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세미나 후에 주간 미션이 있는데요. 카톡방에 제품 강동 그리고 애용 인증샷 올리시고 그리고 복습 하시면서 그런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애용해보고 소비자에게 소개해보고 전달해보는 미션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 조금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미팅 위주로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사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소소한 클래스에도 이렇게 매달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휴게소에서 이렇게 저희가 또 이런 사질도 많이 찍어요. 이렇게 저쪽 보세요. 하면서 이런 사진도 많이 찍는데 이렇게 임페리얼이 저기 있네 하면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올라가는 기회에 정말 또 소풍처럼 소풍의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규 소비자분들을 어디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초대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 사업자분들이 센터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초대를 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니즈에 맞는 제품 데이 수요일 날 제품 데이 먼저 초대를 하시고 그 다음 줌 미팅으로 안내하시면서 서서히 이 제품에 먼저 조금 발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줌 미팅에 이렇게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줌 연합 라인 미팅 그리고 이렇게 소속을 줌 미팅에 함께 하시면서 슬슬 이렇게 좀 시스템에 합류하시면서 애터미의 이렇게 비전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본사 시스템에 참석하시면서 그 다음 화요일 시스템 데이에 오시면은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자세한 어떤 시스템 안내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가이드북을 선물해드리면서 애터미 시스템으로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사업자로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셨을 때는요. 조금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초대를 드리면서 처음에 왔을 때 어리둥절 그냥 시스템 바로 들으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품에 맞는 이렇게 니즈에 맞는 제품들이 먼저 재미있게 조금 정착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송년회도 진행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이렇게 송년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2023년 송년회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 송년회 때 우리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또 기존의 멤버들이 그대로 이렇게 또 합류하시는 걸 보고 정말 이 송년회 때 우리 탑센터 우리 대구 탑센터의 어떤 성적표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송년회 때 이렇게 즐겁게 함께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즐겁게 식사도 같이 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라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하는 그런 라인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재영 총장님과 우리 정우영, 김영준, 정우영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탑센터가 또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정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목표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센터에서 대구 탑센터에서만큼은 우리 세븐코어 가이드북 정말 성공 시스템 정말 잘 되어 있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성공 시스템으로 정말 고속도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혹시 가이드북은 정말 우리 탑센터에서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서 센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에터미 시스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센터 체험 데이에는 우리 신규분들을 더욱 더 많이 모셔서 1 플러스 1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사업자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요. 오토판매사 최소 10명을 만들어서 12월 우리 2024년 12월 송년회에는 100분을 모실 수 있도록 지금 이번 연도에는 30분 정도 오셨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제 100분 정도를 초대는 너끈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사 강사 우리 또 준비하고 계시는 내가 또 본사에 또 이렇게 강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최소한 두 분을 배출해서 우리 작지만 또 알찬 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구 탑센터의 목표 그리고 탑센터의 시스템 슬기로운 탑센터 생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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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시간에 탑센터 백만갑 활동 스피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대전 탑센터에 이정란 세이지마스터님을 모시고 백만갑 백만갑 활동을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준 본부장님, 정우현 본부장님 산하, 오덕재 국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일삼삼 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 탑센터 세이지마스터 이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이 W 출판사에서 10년 정도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 그 경험으로 아이들 독서 지도를 5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전업으로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대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부여 셀타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여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8일 목요일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저희 오덕재 국장님 후원 데이입니다. 그래서 후원 데이를 활용해보자. 그리고 부업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업자 전략적으로 만나서 가이드북으로 안내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꾸준한 관리로 오토 소비자를 확실히 만들어보자. 내 편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조희구 사장님 7만 원 수정 들어올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받아본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전략적으로 메디쿡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차로는 개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성향도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수민 국장님처럼 저희가 그대로 복제해서 뷰티데이 그리고 두피 체험 그리고 염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사랑 병원을 운영하시는 장성인 대표님이 굉장히 깐깐하신데 제가 혼자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샴푸, 샴푸 정도 그리고 치약 정도 주문을 하셨었는데 국장님이 전문가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니즈 파악한 다음에 안내를 하니까 알티즈 오메가라든지 견과류, 왁스 등을 주문하셨고 워낙 깐깐하셔서 해모임은 부원료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한 졸업자인 이광열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방문을 못하시고 자주 보지를 못했더니 건기시 섭취가 약간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한 만남이 정말 중요하거나 이분이 해모임 평생 섭취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여러 상황으로 까먹고 안 드시고 그리고 조금 건강하시다 보니까 챙겨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 필요한 선물 챙겨 드리면서 다시 건기식을 챙겨 드셔야 되는 이유와 설명을 해드렸더니 해모임 바로 한 세대를 주문하셨고 그리고 부여의 읍장님을 지금 작년 4월 셀토 오픈부터 지금까지 9개월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두피가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고 그리고 신뢰가 쌓기 시작하자 이제 9개월 만에 군청의 과장님 소개시켜줬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효과를 통해서 확실히 제 소비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라인이 이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뷰티데이 그리고 두피 체험 근데 이거는 저희가 부여해서 목요일 7시에 뷰티데이를 하고 토요일 3시에 뷰티데이를 따로 하는데 군청에 계시는 김은주 팀장님 가족이 같이 받고 싶다. 우리만 조금 받아보고 싶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남편도 고등학교 아들도 그리고 직장인 딸도 같이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조금 쑥스럽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 진행을 하는 거라서 버거워도 조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최수민 국장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한번 안내하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부여 군청 김경순 사장님하고 김은주 팀장님 이렇게 페이셔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군청 직원들이 지금 백만 값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읍사무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긍정적인 빈 마우스를 기대하고 소비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 전달하면서 고객 관리를 했더니 꾸준하게 소비자가 늘고 그리고 관심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토 판매사는 제가 계획했던 거는 4월 달인데 조금 늦어져서 8월 달로 오토 판매사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을 조금 더 탄탄히 조금은 따뜻하지만 4월 달에 팀장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어플을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의 여왕으로 등극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정만 사장님 팀장까지 너끈히 가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요. 스테파니 김 사장님이십니다. 대구 탑센터에서 활동하시는데요. 나와주세요. 네. 저는 최승인 국장님과 김영중 정우영 본부장님 그리고 서재영 박대숙 총장님 산하 대구 탑센터 김스테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백만갑이 아닌 백만갑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잘 쪼개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만갑을 하자고 그때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 저는 사실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했던 것대로 제일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폈냐면 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네에 목욕탕 갈 일 있을 때 빨가벗고 옆에 분이 샴푸 쓰실 때 이렇게 눈치 봤다가요. 저는 목욕을 하러 간 게 아니고 리크루팅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샴푸를 쓰실 때 아니면 린스 이렇게 쓰실 때 저희 애터미 제품을 내놓고 저 같은 경우는 목욕탕 가면 진열을 쫙 해놔요. 이렇게 보게끔. 그래서 애터미 샴푸부터 해갖고 이렇게 쫙 진열해놓고 옆에 분들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센터 가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들려야 되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데 화장실을 가게 될 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화장실 가게 되면 옆에 분 소변보시는 거 이렇게 소리 잘 듣고 있다가 그분 거에 맞춰서 제가 끊어갖고 이제 같이 나와서 손 씻으면서 말을 시켜요. 이제 화장품 못 쓰시냐.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쓴다고 그러면 아 제 얼굴 보라고. 그래서 제 지갑에서 이렇게 끊어보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또 저희가 큰 행사 모임이 있었어요. 몇백 명 모이는데 그런 모임에서 애터미를 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스트를 종류별로 다 제 거기 백에다가 넣어갖고 가서 그냥 제 좌우로 한 10분 계신 분들 얼굴에다가 다 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문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삶 속에서 또 그런 거를 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 8주차 목요일마다 하는 MN 라인에서 진행하는 서재웅 총장님이 이렇게 제품 설명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예 완전히 틀어놓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맛있는 치즈가 그 식용유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너무 막 진짜 배신감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도 피자 먹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아 그거 식용유 덩어리라고 애터미에서 나오는 임실 치즈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하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서재웅 총장님 그 목요일날 저희 MN 라인 소속을 그 방송을 저희가 틀어놨는데 저희 남편이 껌을 안 씹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잔다고 누웠는데 껌을 짝짝 씹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자는데 껌을 씹냐 그랬더니 아니 저게 자이리토리 여기 좋다네 그러면서 밤에 자는데 껌을 씹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껌을 뱉고 자야지 머리에 붙으면 어떻게 아 괜찮다고 그러면서 껌을 씹고 자길래 제가 새벽에 깨워갖고 껌을 뱉어서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잠자는 시간까지 24시간 계속 껌을 씹고 다녀요. 지금 그 자이리토리 좋다고. 그래서 아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저희가 배운 거를 플러그인을 해야겠다. 삶 속에서 플러그인을 하면서 이게 꼭 시간이 없는 사람조차도 저희가 시간을 따로 안 내더라도 이 삶 속에서 애터미를 전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사줄 게 없다. 살 게 없어서 애터미를 못하겠다라는 신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똥 안 누냐. 휴지 안 쓰냐. 양치 안 하냐. 그냥 치압만이라도 한번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라. 라고 저는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아직 미흡하지만 3월 달에 한번 판매사를 가볼까 하고 지금 진짜 제 다리에 제 발에 모토를 달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이렇게 또 사명감으로 정말 더 즐겁게 열정으로 모터를 달고 달리시면 분명히 또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탑 글로벌 센터 통합 라인 미팅에서 승급 도전 그리고 승급 달성 스피치가 이어지겠는데요. 정말 또 승급하신 분들이 전체 탑 글로벌 센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셨습니다. 미리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치 하실 분은요. 뉴 세일즈 마스터님이십니다. 경윤 글로벌 탑 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남기령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윤 글로벌 탑 이인식 김영숙 공부장님 윤지연 국장님 산하에서 열정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수호천사 남기령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의 전직은 부천시 공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트럼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 계획을 세워서 내일 준비를 마치고요. 직장 생활을 다 못했던 취미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지났는데 어느 날 아는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퇴직하셨다면서요. 하고 어떻게 이제 어제 2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요즘 뭐하며 지내냐고 식사 한번 하자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짜고짜고 언니 앞으로 뭐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나이에 나한테 또 무엇을 하라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나 그냥 즐기면서 살 건데 그랬더니 언니 공무원 연금 짰잖아요. 이래요. 그렇지 공무원 연금 많지 않지. 그래서 나는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했어. 공무원 연금만 받아보면 안 되지. 그랬더니 또 다른 쪽으로도 이제 꼬시더라고요. 아이고 언니같이 고급 인력이 집에서 노는 것은 낭비 아니에요? 언니는 열정이 많지니까 나하고 함께 이렇게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서 명함을 주는데 그게 애타 언니의 명함이 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제가 좀 멍했습니다. 저는 이 다단계라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그게 왜 싫어한 건지 나빠서 싫어하는 것보다 왜 다단계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집을 들어 먹네 어쩌네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들이 의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싫다고 하는데 아우 지금도 상당히 나빴어요 사실 왜 나한테 이런 걸 하자고 하나 해서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니까 헤어지고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우 이거 어떻게 해 뭐를 좀 팔아줘야 되나 아 뭐를 해줘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해다가 내가 치약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치약 하나를 좀 갖다 달라고 하고서 이제 쓰다보니까 또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치약 하나를 좀 그거 한 번 해주니까 그러더니 언니 석수지생이라고 한 번만 가달라고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제가 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바쁘다고 못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친하게 지낸 동생인데 그래서 이 이상 거절을 못하고 본사 공주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가기 싫은 것 같는데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막 몸이 뒤틀리고 그 하루가 진짜 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적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동기가 계속 생겼어요. 제가 피부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브닝케어 무료체험 이벤트를 한다고 한 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봤죠. 가서 마사지 체험을 또 실패를 하면 선물도 준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 체험을 하는데 저는 디클렌저를 사실상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체험을 하는데 그 디클렌저를 천만하고서 다녀버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 원래 좀 투턱같이 있었는데 마사지를 잘하니까 좀 얄쌍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사지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일단은 애첨기는 그렇게 싫다고 하면서도 물건을 써보라고 하니까 하나하나 써보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아 그럼 일단 사업은 안 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써보자 하면서 계속 다니던지 우리 윤지영 국장님이 아주 끈질기게 너무 끌어보내고 시스템에 참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2월 26일부터 센터에 나와서 앉아서 이것저것 배우게 됐는데요. 그동안도 저는 진짜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망설이다가 아 그래도 이게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도전도 해보고 도전이 성공이라는 것도 하니까 아 또 수많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 6월에 3단계 다이아라운드 마스터에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는 거니까 애턴이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인에서 스포츠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멋지게 성공을 말하겠습니다.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공헌하는 삶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족한 스피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많이 웃는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애턴을 전해주신 분이 정말 원수에서 또 정말 은인으로 생명의 은인으로 이렇게 또 함께 하시는 스폰서님이신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팀장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십니다. 인천 탑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명숙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재영 박태숙 총장님 김용준 정우용 본부장님 산하 인천 탑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류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명숙입니다. 저의 정직은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뭐 커피도 팔아주시고 뭐 이렇게 몇 번 하시다가 애터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화장품 한 세트 팔아드리면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장품 한 세트를 팔아주면서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된 적극적으로 만나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나이가 들어도 받을 수 있는 연금성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에 제가 이제 65세가 되면 그냥 정말로 일에서는 전부 은퇴를 하고 자유롭게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그때부터 이제 전업으로 이제 알아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셀터를 열고 소비자분들을 초대해서 펜셜, 두피케어, 또 염색 등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함께 하면서 2년간 2년간 오토 판매 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도 드디어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재미있게 오선도선 제가 이제 전업 같은 부업 같은 놀이 같은 이런 애터미를 사실은 부끄럽지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이제 또 다운라인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기면서 자꾸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 속에 있다가 지난 12월 하반기에 회사에서 판매사 유지자와 승급자에게 50만 원의 프로모션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 파트너들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직급 도전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받아보자 함께 받아보자 라고 이제 권유를 하다가 보니까 또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 속에서 뜻하지 않게 제 직급까지 함께 도전하게 되었고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직급 도전이라는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결승전을 향해서 뛰게 되고 함께 우리는 이루어내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두 분 총장님 두 분 본부장님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김영희 국장님 또 모든 스폰서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가정 속에서 재심 합력하며 직급 도전에 성공하신 파트너 사장님들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넘어져서 다리 연골 파열이 되어서 무릎 수술을 하고 이동이 정말 원활치 않은 상황 속에서 직급을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전화로 또 카톡으로 제 직급 가요 하고 부탁을 드렸을 때 홈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제 직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소비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급을 계기로 해서 2024년도에는 오토팀장 목표와 또 연말에는 국장 승급 도전으로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께 도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부족하고 또 사실 나이가 있잖아요. 은퇴나이 때 시작했는 애터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저는 제 파트너들에게 꿈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애터미는 선한 마음을 가지신 리더님들이 무조건 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토팀장 국장까지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승급 스피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결단 스피치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 탑센터에서 인리사업 결단 스피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최한집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꿈을 가진 오빠 제이저 마스터 최한집입니다. 저는 송파 탑 에서 백만종 팀장님 김창모 국장 건두환 본부장을 스폰서로 모시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면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되요. 인도네시아에 저희 송파 탑 에하의 센터가 없어 제가 거기 가면서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서 분당의 이현희 국장님께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보고로 탑센터 엔젤 국장님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을 때 흔쾌히 들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보고로 엔젤 국장님은 지금 제가 한국에 나온지 거의 3개월 정도 됐는데 제 밑에 파트너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해줘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트리마카시 이브 엔젤 아따스 반투안 겉바다 사야 반 팀 사야 트리마카시 반야 에트미를 하기 전에는 직업군 일어로 33년 군복무를 했고 에펜 후에는 바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서 개의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19년째 자카라타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 5월 말에 업무차 출장을 서울에 왔다가 시내 시내 모처에서 우연히 옛날 군 전우였던 건두환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그 프로가 저를 가만히 뒀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회원에 가입하고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복귀하기 전에 송파센터에 약 2주간 출근해서 에트미를 대한 개인교육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7월 하반기에 CLG 마스터 도전을 하자고 해서 일단 CLG 마스터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CLG 마스터 도전에 성공을 하고 쭉 활동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도 코로나 여파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업하는 교민 사장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맹단을 작성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애터미를 소개하면서 제품도 구매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제가 찾아가서 애터미 말도 끝내지 못하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 이 얘기만 듣고 온 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맹단에 따라 전화를 하고 약속하고 찾아가서 사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숫자에 비해서 현지에서의 구매력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충하나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국내 사업을 위해서 지난 10월 말에 귀국을 해서 지금까지 약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맹단을 작성할 때 우리 가족부터 친인척 군동료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서 전화를 약속하고 찾아갔는데 참 어려웠던 것은 제가 에펜하고 바로 인도네시아로 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지인들과 겨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만나서 애터미를 소개하니까 좀 의아하게 찾아보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절도 경험했고 이 나이에 너가 뭘 그런 걸 다 하느냐 하고 비아냥도 듣고 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주 30일이면 인도네시아로 다시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들어가서의 활동 중점은 소부자 구축시에 현지의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대상을 중상류층으로 좀 확대해서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예약할 수 있도록 작은 거 하나라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들을 시스템에 적극 초대하며 시스템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원 플러스 원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해서 사업자 발굴과 조직을 확장하고 나인 미팅을 활성화해서 팀웅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금년 6월 말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선급을 할 계획이고 12월 하순까지 사론로저 마스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토 셀이저 마스터도 12월 말까지 이것이 금년도 1차 제 목표입니다. 2차 중간 목표는 2028년 12월 까지 로얄 마스터가 되고 최종 목표는 2033년 8월 까지 임페리얼 마스터로 선급하고자 합니다. 그때가 제 나이 80이 되고 애터미를 시작한지는 만 10년 채가 될 때입니다. 이 성공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검증하는 애터미를 무시했던 우리 동료들을 보기 좋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래 생각하다가 제가 소위로 임관해서 최초 구임한 부대의 부대의 구호를 생각했습니다. 그 구호가 안되면 되게 하랍니다. 이 구호를 오늘 외치면서 제 서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반드시 되게 하라 아요 아요 비싸 감사합니다. 선명한 목표와 또 정확한 어떤 계획들이 속에서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인위 사업까지 확장하게 될 우리 최한집 세이지마스님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지금 탑 글로벌 센터 통합 라인 미팅에 300여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정말 기다리신 시간이십니다. 미라클 메이커 MM9을 이끌고 계시면서 탑 글로벌 센터의 브레인이신 서재영 총장님을 모시고 리더 메시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서재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피치 하신 우리 백만가 백만관 이렇게 또 스피치 하신 우리 사장님들 승급 스피치 또 결단 스피치 까지 이렇게 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응원드리고 또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간 관계로 빨리 좀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 백만갑이나 이렇게 백만관 이렇게 하실 때 회사자랑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회사자랑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 신뢰성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2023년도에 애터미가 이렇게 3개의 상을 정부에서 받았어요.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CCM 3회 인정 연속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우수기업 포상 이렇게 또 받고 인정서도 수여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애터미 같은 경우는 CCM 인정을 3회 연속 인정을 받았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2년 동안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걸 재인정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3회니까 한 6년 동안 이렇게 연속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7회 연속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명예전당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7회 연속 인정을 받아서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회원들부터 이렇게 좋은 모습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합 ESG 부분에서 3자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이게 ESG라는 게 우리가 우리가 좀 이렇게 생소한데 기업에서는 ESG라는 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어요.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상에서 지속경영 그러니까 지속가능경영 그러니까 100년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우리가 극단적인 이익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환경도 생각하고 사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회사가 이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애터미가 이렇게 우수한 기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착한기부자상 행안부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나눔과 기부활동 부분에서 이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마어마한 이런 사회공헌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2% 이상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가지고 1위죠. 500대 기업 중에 1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만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2023년도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사람들께서 100만 값 하실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프로모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사와 함께 우리가 이런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고 이런 회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도경희 부회장님께서 최근에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도 SOS 그리고 총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10년 동안에 5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월 연간 5억씩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본인의 사제를 이렇게 출연하시기로 해서 도경희 행복드림 장학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 장학금은 애터미에서 세일즈마스터 직급을 8회 이상 달성한 사업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또 구체적으로 또 SOS 나눔회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SOS 나눔회는 로얄클럽 이상 또 크라운 클럽 또 임페리얼 클럽 이런 이제 위에 분들이 모여가지고 10만원 이상 30만원 50만원 또 더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놓은 기금이 있어요. 기존에 이 기금에서 긴급구호 혹시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 중에서 판매사 이상이신 분 판매사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께서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렸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생계가 힘들거나 아니면 병원비가 좀 부담이 된다거나 이렇게 긴급구호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449건 해서 10억 정도 장학금으로 7억 5천만원 이런 식으로 18억 정도를 지원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도경이 우리 부회장님께서 50억으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되고 이것도 또 자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또 도경이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고객행복센터 있잖아요. 상담 매니저분들 그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으로 또 1억 7천만원 정도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이렇게 사죄를 기부해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신 우리 부회장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11월 달에 싱포드림 이걸 하고 있는데 분당탑센터가 본선 진출했죠. 너무너무 대단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달 싱포드림 때는 또 13마두탑에서 그러니까 우리 또 결승전에서 탑끼리 또 붙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13마두탑 해서 이 노래가 김은비 팀장님 뉴 팀장님께서 작곡하신 새로 작곡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어디서 들어본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한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곡까지 하신 그런 대단한 곡이었는데 또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거 영상 한번 볼게요. 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로봇의 기름소트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튀김옷에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구니를 흔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튀김솥 6개를 돌려서 1시간의 치킨을 50마리까지 튀겨냅니다. 로봇 임대료는 월 110만원. 접자는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 서있는 걸 꺼리는 분위기라서 로봇을 대안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직접 튀김기 앞에 서지 않아도 되고요. 새로운 유증기를 맞힐 필요도 없고 반죽을 한다든가 포장작업 유증금만 하면 돼서요. 1인 매장에 적합하다고요. 이 분식집도 로봇이 떡볶이를 만듭니다. 밥솥처럼 생긴 통에 떡과 양념, 물을 넣으면 로봇이 통을 돌려서 요리합니다. 글릇에 옮겨 담고 알아서 설거지까지 합니다. 보통 100제곱미터 매장이면 적어도 직원 2, 3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 매장에는 직원이 한 명뿐입니다. 자동화는 계속 가속화에 심화될 거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일자리는 꽤 타격을 받을 거고 수요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단순히 임금 올려주는 문제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식품 관련 일자리가 천만 개에 달하는데 이런 변화는 일자리 감소와 같은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치킨집 역시 손님이 자리에서 태블릿으로 주문과 결제까지 마치면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매장에 직원이 있긴 하지만 손님이 식단을 나가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는 대부분 태블릿과 로봇이 수행합니다. 음식값을 더치페이 즉 n분의 1로 나눠서 결제할 수도 있어 젊은 층의 호응이 높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더치페이 많이 하거든요. 다같이 모인 장소에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누가 내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자리에서 내는 게 훨씬 편하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면서 외식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3년 만에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사람 대신 기계를 택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밀려야는 서비스직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마련도 고민해야 합니다. SBS 재현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직업 관련 통계 작성에 들어가는 447개 직업을 전수 모두 분석했는데요. 일반 의사와 한의사 또 철도와 전동차 기관사 그리고 공학 관련 기술자와 연구원 같은 직업들이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많이 했어야 하는 일 기존의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AI 노출지수가 가장 낮은 직업 사람이 언제까지나 할 것 같은 직업으로는 가수와 성악과 같은 노래하는 직업 그리고 경호원과 청원경찰 경비원 건물관리원 같은 직업들이 꼽혔습니다. 목사나 승려 같은 종교인 또 대학 교수도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할수록 AI로 대체되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대체로 앞으로 20년 동안 현재 국내 일자리의 12% 정도인 341만 개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AI에게 사람이 기대하지 않을 친절이나 사교성 또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의 좋은 태도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더 보상을 많이 받게 될 거라고 해외 연구를 인용해서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AI와 관련해서 많은 대체 가능한 직업들이 생길 건데요. 이런 직업들이 많이 AI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고요. 구글이나 MS나 또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이런 데서 지금 일자리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AI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금방 화면 보셨다시피 상담 지금 상담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다 AI로 대체가 돼 있고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치킨집이나 이런 데서는 그건 이제 로봇으로 또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AI에 의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많이 주로 들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코로나 이전 생각했던 알바 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많은 부분들이 로봇과 AI에 의해서 우리가 대체가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 한 300만 개 이상 이런 일자리들이 대체 가능하다. 이거는 AI 대체 가능성이고요. 로봇에 의한 것까지 치면요. 거의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대체 불가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면 접촉 그리고 사람간의 관계가 중요한 직업들이 이거는 AI가 대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친절성 사교성 의사소통 능력에 더 큰 보상 더 많은 수입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AI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애터미 비즈니스가 향후 100년을 간다 그러는데 향후 10년 20년 30년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40년 50년 그 이후까지 애터미라는 이런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AI가 막 우리의 직업을 대체를 시키고 그리고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했을 때 결론적으로 애터미 사업은 AI가 대체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애터미 사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업이거든요. 이게 유통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유통이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비즈니스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이 이 네트워크이 사람과의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AI가 대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스템 사업이에요. 이 시스템 사업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입니다. 우리 리더들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시스템의 시스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AI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애터미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우리를 편리하게는 할 수 있지만 절대 애터미 사업을 대체할 수가 없다. 우리의 직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직업이 내가 다니고 있는 어떤 종사하고 있는 이런 직업이 나도 모르게 그냥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알바짜리 식당 가서 알바짜리 하고 싶어도요.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사업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로봇이 와요. 아까 동영상에 나왔던 그런 로봇이 와가지고 또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우리가 주문했던 제품을 아니 우리가 주문했던 음식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또 안 가요. 우리 그 음식을 내가 가져가기 전까지 딱 안 가고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딱 빼니까 또 싹 가요. 이런 식으로 이 로봇이나 AI에 가지고 이렇게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점포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애터미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비즈니스는 대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이 부분도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통역 중간 통역이나 이런 부분을 AI로 대체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누군가가 사람이 통역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 통역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만약에 AI가 이런 통역을 대체를 해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을 편리하고 더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에서 굉장히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는 할 수 없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애터미 사업이 미래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어떤 직급 또 지금 현재의 어떤 네트워크 상황 이 상황만 가지고 아이고 내 사업은 이런네 저런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변할 때 애터미 사업의 진가가 굉장히 이렇게 발휘를 할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절하게 하든지 까지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일단 하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븐코아라든지 또 우리 뷰티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철저하게 하다 보면 처절하게까지는 안 가도 돼요. 제 경험상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2024년도에 신년에 직급계획부터 먼저 세우십시오. 직급계획. 아이고 나 아직 멀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그걸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없던 사람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없던 파트너도 나타나고 없던 소비자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철저하게 하는 부분을 먼저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제 리더 메시지를 마치고요.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일 목요일 25일날 우리 소소한 클래스 소비가 소득이 되는 클래스인데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석세스 석세스와 함께 가장 추천하는 그런 본사 세미나인데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소비 관련해서 소비자분들 초기 사업자분들도 모시고 와도 돼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휴식시간에 또 해모타임이나 간식도 좀 드시면서 여기에 좀 오신 분들이 굉장히 애터미에 대한 이런 비전을 많이 느끼고 가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소소한 클래스로 또 많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모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클래스에서 나온 제품들 소개된 제품이 소소클 그 제품 이래가지고 프로모션을 합니다. 25일 6시 이후부터 세미나 끝나고 이후부터 이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000PB PB업들을 이렇게 시켜주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25일 날 소소클이 있고요. 그리고 27일 날 부업가 세미나 양재덕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탑센터만의 노하우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탑 판매사 양성 과정이 1일 날 28일 날 있습니다. 이때도 많은 참석 바라고요. 여러분들 2024년도 1월 달도 벌써 지금 25일에서 며칠 안 나오면 또 2월 달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께서 빨리 직급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고 우리 스폰서님들과 철저하게 애터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 나오시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서재영 총장님께서 100만간 100만간 활동할 때 자랑할 수 있는 자료들과 그리고 애터미는 미래 비즈니스다 라는 애터미하면서 정말 또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리더 메시지 함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리더 메시지 해주신 서재영 총장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아까 안내해 주신 대로 본사 시스템인 소소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1 플러스 1 하겠다는 각오로 1 플러스 1 3번을 외치시면서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1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합! 파이팅! 합! 파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플러스 1 파이팅! 고맙습니다.